매운 갈비찜 하려고 매운 갈비찜을 소고기로 해? 부자들은 소고기 먹는다 우린 못 먹네 이거 이제 한 번 물기 씻어가지고 먹방 물기를 사서 주멍도 할 거에요 얇아 좀 만드니까 반죽이 잠길 정도 또 먹어 시원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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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왕. 소금. 저한식books 소금이 뜨거워 이게 비법인건가요? 그냥 솥마늘을 국축가루하고 건법이 되게 하도록 육수가 혹시 더 필요하신 건 아닐까요? 잘 넣지 않나고 자박함이 전혀 없어보이는 흰색아 소금 종류에 봐 막내는 이거죠? 얘는 약간 이렇게 푸독한 느낌이구나 우리가 흙이고는 국물이 아니라 그 냄새는 이쪽까지 이제 우리 시식전이 와서 시식을 한번 검진을 할게요 쥐식산 나오세요 쥐식산 아까 봤던게 더 작아 쥐식산 오우 냄새 완전 중식? 무슨 그런 냄새가 나 어때? 이건 완전 완벽한 소주안주인데 오늘 또 한잔하나요? 됐어 이쯤 되면 술을 먹기 위해서 요리를 하는건지 그러네요 그럼 이제 식산 해볼까요?